우리가 2층에서 살고 장모님 장모는 1층에서 사시고 자주 뵈면서 사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붙어서 사니까 좋아요? 불편해요? 편해요 그리스 씨 눈물은 왜 흘려요? 그리스 씨 눈물이 이렇게 방울방울 있는데 아 지금 아까 너무 집중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같아요 진짜 편해요? 솔직히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 씨 정말 편해요? 불편한 점 있긴 있지만 울면 안 돼요? 울면 지는 거예요? 어떤 점이 조금 불편해요?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색하게 웃는군요 그리스 무슨 일이에요? 저 주부 겸 학생인데요 주부? 주부세요? 주부 겸 학생 원래 살림 할 생각 전혀 없었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공부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럼 전업주부시네요? 그럼 전업주부요?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? 제가 그런 거까지 인정 못해요 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미국 혹시 장서 갈등이라고 알아요? 장모님 좀 불편한 사회라는 거죠 미국에도 장서 갈등이 있어요? 한국보다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에서 고부 갈등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부 갈등보다는 장서 갈등이 많고 우리 가족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가족은 그렇지 않지만 야 저분 자꾸 소리가 자기 가족을 자기 사르려고 자기 사르려고 저꾸만 오 저는 사실 미국은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담은 미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회라고 하잖아요 왜요? 장모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장모님이 없으니까요 그 정도로 장모에 대한 소습할 수가 있나요? 장모가 어때요? 미국에서 이렇게 잔소리를 해요? 아니면 참견을 하나요? 잘 안 해요 한국보다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? 왜요? 한국에서 장모님이 잔소리 많이 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? 크리스요 왜 당황하죠? 방금 한말을 취소하고요 제가 같이 발끈하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 네 장모님이 그렇게 무서워요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워요 잔소리는 좀 하세요? 잔소리 하긴 하죠 우리 집에 와서 살림 왜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냐 그럴 땐 아담이고 싶어요? 아담이 부러워요?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계속 나뉘어하세요? 되게 궁금하다 저 집 되게 궁금해 눈물 좀 닦아요 아니 내 자 아까 무엇보다 아까 우리 어머니께서 과연 어떻게 어디를 어떻게 성형 수술을 하셔서 수술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여배우들이 저런 고백을 했으면 지금 아마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김원현 씨는 성형 한 대가 없으시죠? 전 자신 있게 안 한 얼굴이 이 모양입니다 맨날 이거 갖고 뭐라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수술할 방법이 없고 주말인데 내가 그냥 서비스로 이렇게 예쁜 마사지 관두셔 왜 관둬요? 마사지할 끓이가 좀 있나 좀 봐야지 어 오이가 있네 계란도 있고 먹다 안 하면 사과도 있고 아니 또 뭘 만들어가지고 또 어떻게 만들어 놓으려고 또 얼굴이 불퉁불퉁 그렇지야매도 불퉁거리는 데다가 괜히 그걸 해가지고 괜히가 아닌지 이미 오래된 거니까 뭐 이제 어릴 수가 없지 이제 원망도 아니고 무지 장인발타다 무지해서 온 거야 무지 맞아요 욕심을 부리다가 생긴 사고죠 뭐 아니 뭔 성형이길래 욕심을 부려요 하신다 여기 이가 어릴 적에 여기 이가 빠졌잖아요 이거 항상 신경이 시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종로 상가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비인육과인데 그 옆에다 성형이라고 썼어요 얼른 내렸지 결혼식 앞두고 그러면 주사는데 이게 과하다 과하다 그 의사도 성형이 전문이 아닌 의사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라도 파라핀 성분은 그때 썼었대요 네 장모님도 아마 그때 그 파라핀을 주사를 놔서 이렇게 붓 꺼진 자리를 채운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약간 환상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파라핀이라는 게 들어가면 이물 반응이라는 게 생겨요 내 몸의 구성 성분이 아닌 게 들어왔으니까 그게 면역 세포들을 공격해서 단단한 돌 덩어리처럼 변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안에서 단단한 종양 덩어리가 하나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시술을 제거해서 해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신경을 건드리거나 혈관을 건드릴 수가 있는데 얼굴에 혈관은 조금만 건드려도 엄청난 출혈이 있어요 그 황산 거기에 대한 저게 있죠 콤프렉스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도 가기 싫고 빨리 가야 돼 어딜 빨리 가 먹는 대로 빨리 가 어딘 나타나긴 싫고 그냥 등산 가고 물에 가고 그걸로 일관해